5대 한정해 가지고 스킨플레이어분들은 미발매 스킨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할 수 있게 내가 보유한 스킨이 파야 돼 이게? 아직 살 스킨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남은 올 스킨까지 내가 너무 오래 안해서 그러는데 남은 올 스킨까지 일단은 결제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이체로 하면은 그냥 한방에 할 수 있나? 한방에 50 충전 가능? 토스이체요? 아 토스는 안하고 토스이체말고 저구이체나 테라이체 안되나요? 헐키 못들어 온걸로 명품 상자는 뭐지? 얘는 뭐지? 뭐지? 이거 존나 비싼 거 아니냐? 아 이걸 지금 졸라 모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서 재조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몇 번 해서 기억은 나요 상점에서 파는 상자가 있다고? 야아헤이 이거 이거구나 아 요거구나 요거 요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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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냐 이거? 위에 명품 상자 있었어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헤맨다 체력청이 어디 있지? 이거 다 살게요 일단 명품 상자 다 사고 아니 왜 이렇게 스킨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만 드리자면은 사실상 결국에는 엑스틱 패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면 된다고는 하거든 게임을 하면서 내가 못 얻을 수 있는 게 없나? 다 내 거야 합성을 존나 할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까는 새끼도 정말 갈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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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갈겨 다 갈겨 됐어 그럼 여기서 재합성하는 건 여러분들 없는 것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죠? 재조업 들어갑니다 럭스 아 럭스 와 롤도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봐봐 이것도 정말 센스 없는 게 뭐야 이제 팔아먹으려면은 봐봐 보유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일 진짜 못한다 없는 챔피언 부문을 만들어야지 없는 챔피언을 보이기 위해서 한 발 살 수 있게 해야지 일 참 개같이 하네 카테고리 진짜 어휴 답답해 군대 안 갔다 갔다 내가 장담한다 어 내리면 있다고? 미안 자 모든 챔피언 다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합성만 있어 너나 존나 오면 되죠? 지금? 존나 설렘이네 백스페어 없는다는 그 마음에 너 곧 돌려볼 이게 아 역시 없는 것만 나오네요 계속 돌려 너 곧 돌려 아 신채미나 얘가 그 류시안 여자친구죠 한 발 만족 하아 여수자 라칸까지 전설급 깔끔하게 나오고 그냥 다 흐흐흐흐흐 심패순이가 심패순이가 조금만 할 수 있네 아직 와 도유의 중이네 적당히 버텨라 내놔 이새끼야 내놔요 자 루이비트 지옥으로 보내고 싶구나 가자 싼 거는 그냥 상점에서 사면 안 돼? 그거지 그게 제일 좋죠 싼 건 상점에서 사는 게 제일 답이긴 해요 상점 들어가서 스킨 중에서 싼 건 다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나 아이씨 쌀 중인 거 없어 지금 없는 스킨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열아홉 스몰 존나 많네 40 몇 개 40 몇 개 남았어 40 몇 개 남았어 지금 한 80개인가? 11만 6,100 알피 필요해? 그거 얼마냐 그럼 형 돈으로 얼마냐? 살 수 있는 거 일단 한도까지 다 사고 황금상자 말고 그냥 마법공황선자로 존나 사서 나오겠지 오늘 뭐하나 갑니다 자 여기서 없는 스킨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700원대 이런 거는 사는 게 이득 맞다 700원대 처리하겠습니다 900원짜리까지 사야 되나? 970원까지 살게요 야 근데 1300원짜리까지 사는 거 오버 아니야? 진짜 존나 비기 존나 뭐냐면 일단 여러분은 스킨을 뽑으려고 이 개 지랄한다는 거 자 일단 개돈 낭비는 맞아요 여기서 12개가 나오잖아요 형 형 돈 많으니까 아무렇게나 해 그거 나고 나잖아 이 시벨놈이 나 지금 새끼 저 형들 몇 개 터진 거 알아? 심지어 밸봉성으로 안 터졌다 속이 먼저 내냐? 허어어어 자 재조합을 갈게요 다 집어넣을게요 어? 야 부속 10개 야 하나 살 수 있다 야 상자 10개는 오바지 오스킹이면 마법공항도 어차피 다 나와? 상자 10개가 맞아 어차피 다 먹을 거면 이거 사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황금색 레깅스 입었네 와아 와 진짜 많다 오늘 아 보유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? 그런 기능 없는데? 대여 가능? 대여 가능이면 그건가? 어어 이렇게 몰리는구나 고맙다 아 아 우와 대박 주머니 두 개 여기 요렇게 에이 시발 예 여기다 갔어요 리보유인 게 몇 개 있네요 아 그리고 나만의 상점이 어디야? 지금 없는 것들만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내가 남은 스킬 사버릴게 야 이런거 나오면 손해니까 밑에거 다 사버릴테니까 여기서부터 안나오면 나 뒤로 준비하고 있어 라이언 내가 내일 강남구 라이언 찾아간다 사버릴게 보렉스 여러분들 그 말 알려면 보렉스 해버릴게요 샀어요 자 5개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이 안되니까 이거 사버릴게요 2700원짜리는 돌려서 받을게 미스포춘 내놔 이색키야 그렇지 지금부터는 돈주고 못사는거 내놔 이색키야 다 내놔 그렇지 다 뽑고있어 다 뽑아가고있답니다 다 내놔 다 내놔 최초다 다 내놔 이색키야 내놔 이색키야 진짜 오케이 딱 돼 다 모았어 아 레네크새끼 남았네 아 아 이 새끼한테 남았네 펄스건 쓰레기 지금 남은거 드디어 마지막 라이언의 끝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쓰레쉬 안 개꿍스 초가스 100% 레네톤 나오겠지 진짜 다 모았어 앗뽕 너니 야 이분은 뭐야 레네크새끼야 나왔어 레네크새끼야 나왔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상자가 없어 오늘 한도야 하나만 더 까보고 싶어 지금부터 이제 줄줄이 나오는거 밖에 없어 스킬 하나만 더 없을까? 뭐 세트 사면 하나 준다는데? 신규 플레이어 세트라고 새끼야 아가리 싸주고 바 힘들었으면 없다고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그냥 손으로 안경 쓰고 대가지고 10번 넘어 오 소모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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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여긴 상자 어딨어 받았는데 제접인가? 버그? 아 지발 누운디? 아직 배송중이야? 아 스킬 하나만 더 얻을 수 없냐 하편 제발 구도 부족하다 구도 22개가 없어 어 잠깐만 어? 어? 신규 플레이어 섰스 잠깐만 어? 신규 플레이어 섰스 이 시 이 시 낚은 낚은 아 예 다 뽑았어 자 이제 라이엇 이 롤 이 플랫폼에 있는 모든 스킨을 다 뽑았어요 내일 저녁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승리급 이건 얻을 수 있는 가 승리의 오리아나 승리의 자르반 여긴 걸 이제 팩스로 달라고 해볼게요 승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포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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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나면 남은 거 좀 있었죠? 네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원하는 거 하나 주는 거였어요? 다 주는 거였어요? 어 원하는 거 한 번 모르는 거였어요 많이 졌습니다 연말까지였을 수 있거든요 그 diion세 별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노세 근데 약간 다른?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고경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스킨이요?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돼요? 올스킨을 지르시는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이제 나만의 상점이 열렸을 때 그때 한정해서 올스킨 플레이어분들은 안 뜨니까 나만의 상점이 나만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1대1 문의를 통해서 미발매 스킨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나만의 상점이 끝났어요 다음 나만의 상점 때는 판단은 보장이 없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그건 이제 상점팀이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스킨인 건 현재 못 얻는 거네요? 지금 현재는 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 죽어도 못 받는 거죠? 아 죽는 것까지는 조금 아 죽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경험을 받아들이고 일단 지금 이제 원칙은 그렇다고 하네요 아 네네네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아 흥분 안 돼 섭외 inspiration 스페해안 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